5주일에 미국의 전쟁을 한 번에 100,000대의 전쟁을 한 번에 들었습니다. 영화 너무 재밌었어요. 기승전결이 아주 완벽한 오랜만에 재밌는 영화 봤다.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거운 긴장감을 연출하는 영화인 것 같아서 끝까지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연기도 너무 좋았고요. 제로의 운 정보를 알게 되어서 되게 뜻깊은 영화였습니다. 1917이랑 이미테이션 게임 영화 되게 재밌게 봤는데 같은 제작진이라서 그런지 그런 평범한 전쟁 영화 같지 않고 좋았습니다. 민스미트 작전, 화이팅! 민스미트 작전, 화이팅! 민스미트 작전, 화이팅! 폴리포스, 화이팅! 영화, 화이팅! 화이팅! 이걸, 우리의 영화였습니다. 배치고자 5월 한 salept, 100,000 브리티스 100,000 브리티스 파트너를 strike 지지리가 오랫시아 칠이 자 Consor 무리되는 travail 제 Mrs. Lexington. A corpse carrying fake documents. Success depends on guiding the papers into Hitler's hand. If the enemy is waiting for us on those beaches History herself will avert our eyes from the slaughter and prey. It's heroes unsung. This is our war.